안녕하세요 이나랑 여러분 오늘은 바로 우육면 맛집 우육면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는데 우육면 맛집에 도와봤습니다 바로 샤오바오라는 곳인데요 우육면이랑 요리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육면이랑 요리랑 한번 배 터지게 시켜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을 해볼까요? 가지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많이 배운 거 안 되죠? 한 번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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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게 먹겠습니다 안녕 안녕 와 우육면을 먼저 맛봐야겠죠 여기에 이거를 넣어보겠습니다 고추기름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쏙 맛있겠다 형 국물이 먼저 뭐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이게 도상명입니다 여러분 뭐야? 진짜 맛있어요. 와 국물이 뭐야 코기 코기 코기랑 같이 국물이 되게 느끼할 줄 알았는데 되게 담백하고 매콤하고 너무 맛있어요 샤오맨 샤오맨 볶음면 먹어보겠습니다 와 볶음면 이거는 면이 조금 더 얇은 것 같네요 냄새 너무 좋아 어떻게 볶음면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지금까지 먹어본 볶음면 중에서 거의 탑 와 빨리 요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비주얼이 어마어마한 동파 저우즈입니다 와 비주얼 대박이야 동파 저우즈 청정채랑 같이 너무 부드럽네 너무 맛있다 와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대박이다 이것도 너무 부모있어요 산더미 숙주 청소 숙주랑 소스를 딱 찍어가지고 와 소스 너무 맛있다 약간 새콤하기도 하고 이게 숙주랑 되게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이 아삭아삭한 식감이랑 너무 잘 어울리네요 와 소스 너무 맛있다 이번엔 껌풍탕 날개 와 되게 바삭바삭해 보여 이거 진짜 술 없이 진짜 어떡하냐 완전 바삭바삭 너무 신기해요 여기 요리 맛집이다 중국요리 맛집입니다 우영명 맛집도 맞는데 요리 맛집이네 와 가지 만두 안에 속 좀 보세요 여러분 엄청 크죠? 우선 간장 소스 너무 맛있어 오빠 뭐해? 같이 먹으려고 부른 거 아니야? 안녕하세요 인사랑 여러분 앞에서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여 맛있어? 특이한데? 와 미쳤다 어때? 맛있지? 맛있어 다 먹은 거야 이건 술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? 진짜 우와 살이 살이 진짜 많아 큰일 났어 사장님 네? 혹시 여기 추천해주실만한 술 있나요? 고량주겠죠? 전 너무 좋습니다 고량주 고량주도 종류가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안 드셔봐도 술 노설롬이라는 노설롬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들었어 좋은 술이죠? 아 그럼 그냥 드세요 상상합니다 여러분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이거는 우육용 먹으러 갔다가 술 먹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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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병도 이뻐 노설롬? 우와 따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나야돼 우와 우와 전장 우와 향이 되게 좋아요 나 진짜 독한 향 날 줄 알았거든? 대박 짠 짠 오우 아우 아우 맛있네 아우 아우 좋아 너무 맛있는데? 이거지?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플러치는 고량주가 향이 되게 좋구나 바로 안주로 소린이 가네 진짜 먹어볼까 와우 와우 이거 수추 먹어봤어? 음 이거 너무 맛있어 음 이거 맛있다 맛있지? 이거 맛있다 맛있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와우 음 여기 앞에 딱 나무 음 여러분 이거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음 이렇게 강추합니다 응 짠 아우 아우 와 와 와 33도인데 어 수고추보다 먹는 김에 더 좋아 33도? 응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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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여기는 음 술 없이는 먹을 수 없을 것 같아 진짜 응 고량주랑 너무 잘 어울리네 응 와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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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부드럽지? 음 볶음면이 와 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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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war 역시 침 떠 오지 이야 아 짠 아우 너무 좋은데? 와 이거 와우 너무 맛있다 아 맛있는데? 아 백주랑도 잘 어울리고 와 아 아우 아 이게 너무 맛있어 진짜 아니 흥분을 안하고 먹고 싶은데 너무 맛있어 이거 너무 똑똑하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 안에 꽉 차있습니다 이 안에 튀김옷도 되게 폭신폭신해요 오빠랑 저랑 여섯 요리를 아주 순삭을 하고 있네요 고추를 좀 들어가니까 술이 안 당긴다고 안 들어가서 와 와 짠 와 사오롱바도 있어 적어도 먹고 싶다 없어? 한 병 좀 시켜 싸움 이거 한 병만 더 주세요 네 엔 gone 요 요 요 요 요 하나의 봉창